광주 북구가 4차 산업 업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.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인공지능과 드론, 증강, 가상현실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는 참여기업 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, 기획해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. 한편 북구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, 조선대 등 선임연구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에 참여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.